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성경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나 나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구하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사실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권세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스스로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행하지 않고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그를 결박한 후 무조경에 던져 넣을 때까지 마귀에 대하여 내가 할 일은 모두 다했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성경구절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즉시 땅 위에서의 나의 권세를 교회에 임하였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잔양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핵인 목사님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내게 준 성경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즈 나흘이라 하시더라. 어떤 믿는 자든지 첫째로 믿는 자에게 언급된 표적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가늠케 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초신자든지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김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내 이름으로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에 대한 나의 권세를 교회에 이임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이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파톤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만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귀신을 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들의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귀신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죄들로 공격하는지, 어떤 질병으로 공격하는지, 어떤 문제로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지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들을 이 시간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묶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중지시키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사업을 공격하는 귀신들의 세력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히 묶어버리십시오. 친히 쫓아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여러분이 묶어버리십시오. 또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묶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자신이나 자녀나 교회나 국가를 도적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고 묶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귀신아 나에게서 자녀에게서 가족에게서 묶임맞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마귀야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묶느니 묶임맞고 즉각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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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